안녕하세요. 영화 생일에서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강독 이종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생일이 일본에서 개봉하게 돼서 무척 기쁘고 또 설렙니다. 생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영원히 떠나보내게 된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. 2014년 세월호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. 당시에 일본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아픔에 많이 공감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생일은 참사 당시의 상황이나 또 그 원인을 조명하기보다는요. 참사 이후에 남은 사람들의 일상들, 하루하루 어떻게 용기를 내서 살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. 영화를 본다는 것이 상처입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극장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영화 생일에 일본 관객분들 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극장에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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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